아 현장을 작은 걸 써야겠어 제가 그때 장국 만들었을 때 손님들이 장국 맛있다고 거기다 밥 말아 먹고 싶다고 그 장국을 제가 엄청 잘 만들었어요 나름 저만의 저의 칭찬이죠 제가 스스로 칭찬합니다 맛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손님들이 자 뉴로 상이 딸기 천사 님 굉장히 잘 하시네요 하지만 오늘은 슈퍼에 싼 것이 없어서 없었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해주세요 싼 게 없었어요 아 뭐 이렇게 하려는 게 없었구나 편의점에서 어 아이고 그래서 맛이 없었구나 아 아 야채부터 볶을게요 보이죠 이거 하이라이트를 잡아야겠다 하이라이트를 잡을게요 하이라이트를 잡고 오케이 야채부터 아 아 보석 달려 들어갔어 안 되는데 보석 찍어낼 수도 없이 찍어낼까 아 보석 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 들어갈 타이밍이 아니에요 보석 정신 차려요 보석 이러면 안 돼요 보석 자 보석 건지고요 야채문도 할게요 뭐 꼭 가지끄 Mail Ky сохран 그런데 제가 가래 와치는 거 약간 싹 반감으로 분간장 음 짜ğı 안 되니까 광신추 유대인zer 날 arrive 이거는 우리 엄마가 알려주는 자퇴 법이에요 우리 엄마가 2차라고 알려주셨어 그냥 문자적으로 우리 엄마 요리할 때 다 보고 배웠던 거라 그리고 보면 당근도 막 미친듯이 술이 막 미친듯이 팍 짚을 때까지 볶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렇게 통일정 살짝 겉이 익을 정도로만 이 정도 익어도 괜찮아요 후추 뿌려줄게요 뿌리고 됐어 이 정도면 다 익은 거예요 옮길게요 자 옮기고 다음에 양파 자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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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은 되게 낮아 이건 좀 이래보여 환기를 지켜야겠다 환기를 안 지켜야겠다 딸기 천사님 리어로 상 저는 일본인 중에 치키야키 오코노미야키 아 좋아해요 오코노미야키 저도 좋아합니다 저는 잘못 맛이지만 부골꼬리가 들어간 피레시케도 맛있고요 이 양파 간장으로 볶으시는군요 네 저는 간장으로 볶아볼까요? 센불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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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야되요 다 센불로 해요 꼭 익을 정도로 볶는게 아니에요 야채는 다 야채는 그냥 순이 죽었다 싶을 정도로만 볶고 끊는거죠 일단 여기서 끊어줄게요 오코노미야키 와닐라 오코노미야키 오코노미야키 청경채 아까 청경채 했잖아요 청경채 청경채도 자 자